머리 닫아 아플까? 정말 아프지 차 안에서 찍어봐 여기서 못있어 근데 차 앞뒤로 오면 나라로 바로 탈거야 일단 앞으로 간다 그럼 전진간다 나 핸드폰 줬는데 응? 야 찍어 도망간다 빨리 타! 나 기시디야 하하하 귀엽네 나 기시디야 차 안 나와 처음에 형이 아내증이 제가 저기 양만네 저거 이같으면 저거 배벌레 같잖아 여기 왔던데 맞잖아